. . . . , . . . . . 자 아 뭐야 뭐야 아 맞나? 아 맞다 네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여기 보자 4층으로 가는게 4층 올라가면 되는거고 2층으로 가는거는 4층에서 여자 화장실 테리포터 남자 화장실 테리포인가? 응 가서 해보면 알겠지 어디서 해봤는데 잘라내면 금방 금방 으 뇌 뇌 아르네 이상형아 규식놈에 숨을 수 있는 데가 없고 사실 모른다 오고있구만 아니 에스티나님 지금 꿀잼입니다 1만냥 감사합니다 1만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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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게 바로 스킵 1만냥 5만냥 8만냥 1만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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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서브캐 서브캐 있나? 지금? 서브캐 있나? 이제는 못해 이거 하면 이제 못해 서브캐 다했지? 미술실? 했잖아 다 했어 이제 미술실 음악실 테스트가 뭔지 모르겠네 음악실은 아닌거 같은데 해보자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스터디씨? 일단 해보자 이거 쵸비스 엔딩이야 이거 쵸비스 엔딩이야 이거 갓솔 자 그냥 다 건너뛸니다 빠르게 압니다 빠르게 빠르게 잠깐만 잠시만 아 1회차랑 달라진거 일단 카운셀링방에 가서 성적을 시작했다는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빨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빨리 4층까지 올라가는거였어 이제 부터는 걔가 안와요 안오기때문에 호전 다 빨아주고 독걸리는게 이제 문제인데 독걸리는건 뭐 최대제한이니까 똑같은 엔딩 나오기만 해봐라 가보야 일로 오면 안되는데 에이 에이 지나가야돼 길을 비켜라 왜 안나오는데 저거 아 잠깐만 잘못하구나 아 이거 뭐더라 이거 어떻게 가더라 아 이거 이거 아 금관탈출하는거 까먹었다 아 에아 부터 탈출하는 거 까먹었네 먹을까 하다가 안 먹었어 그냥 아 여기부터네 아 짜증 중계만 채팅이 안 돼요? 아니 성적 주작 했다니까? 했어 세이브 여기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엔딩에 카운셀링만 추가해서 해볼 거야 아이템 봐도 반응이 안 되고 아 뭐야 저 왼쪽에 못 가요 저 왼쪽에 못 가요 또 걸렸네 또 걸렸네 피에룸에 저장할 수 있어요 피에룸 저장할 수 있어요 피에룸 저장하면 때려가자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또 걸렸네 아 아 또 아 마주칠텐데 죽였다 죽였나 죽였구나 아이씨 짜증 휘찬이는 지금 만땅일세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잠깐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걸로 만들지 흠 빵 빵 빵 빵 냉라 초기 한번 1 아아...아... 근데 뭐가 안된거 같은데 메모장 못갔봐? 거의 뭐 저번거랑 비슷하게 다 됐어요 그치? 어 이게 뒤에 맨 뒤에...아... 이건 뭘까? 여기 안먹은거...이게 뭐지? 스터디 C 가봐야되는데 스터디 C 지금 스터디 C를 못간...아 지금 갈수 있는거 아닐까? 스터디 C? 일단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보고 다시 로딩하면 되는거니깐 맨날 한대 쳐맞네 아저씨 이거 원래 텔포...아 텔포 위층이지 헉! 어 저장 어 잠깐만 이거 뭔 리코더 이렇게 많지 여기? 리코더 이렇게 많았나 여기? 닫혀있네 여기 저장하려면 스테프룸 가야되는데... 스테프룸이 지금 막혀있네요 어 막혀있어 야 이거 빠져나가는거 기억이 안난다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돼 3층에서 일로 쭉 가면 갈수있나? 아 그냥 가면 되나? 아이씨 아이씨 쩌 쩌 쩌 쩌 쩌 아 콧꼬지이소이씨 쩌 쩌 쩌 쩌 쩌 쩌 쩌 뭔가 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베이저넣고 아예 잘 안먹었었어 카운셀링 갔다가자 카운셀링 갔다가 스태프 라운지 갔다가 메디컬 하고 생물학실 가고 양호실하고 생물학실 가고 시큐리티 오피스 가야되나? 시큐리티 오피스 아 스토리지는 막혀있는거 같고 여기서 지금 저 검은 액체로 되어있는데는 못가는거에요 그치 막혀있는거죠 그럼 사실상 이걸 가려면은 여기서 2층으로 가야되나? 아 지하 왼쪽 맞다 저기는 뭐지 스터디씨는 완전 사라져가지고 저기 되어버렸네 어 왼쪽에 있는데 아이씨 카운셀링 룬에 숨는 데가 없단 말이야 있나? 테스트 해봐야겠다 열쇠가 없어서 안열려 조작은 이미 구워있어 스태프 라운지 유막실에 이벤트가 없었던걸로 봐서는 이게 2층이거든요 막사단 말이야 군fon과 조작은 desu 우리가 2층이거든요 아 진짜 세이브 없다고 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난다 되게 쉽게 갔었는데 원래 원래 되게 쉽게 갔었거든요 본관에서 저기까지는 되게 쉽게 갔는데 내 기억으로 뭐지 텔프 탔나? 또 한참 기다려야돼 이거 지나가요 그래서 한 대 쳐맞으면 문 열 때 한 대 또 쳐맞거든요 1회차 때 어떻게 시켜왔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안되고 텔레포트다 텔레포트 정답은 텔레포트인데 아 알겠다 오케이 알겠다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 내려간 다음에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메디컬 메모리얼 뭐 홀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을거야 그럼 여기 뭐지 사회 사회학실 여기서 텔레포트하고 쓰리 비루가 삼비 삼비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거야 삼비에서 이렇게 맞나? 아 모르겠다 저장할 데가 없나? 여기가 텔레포가 있잖아 이거 타야돼 이거 타야돼 저거 타야돼 저거 안 맞을 수도 있죠 천천히 하면은 근데 시간이 저기니까 저장부터 해야겠다 교실 찾아서 저장부터 하자 텔레포트 스토리지 스토리지 원래 열리지 않나? 스토리지 내가 왜 한번도 못갔지? 그치? 생각해보면 스토리지 한번도 못갔네 뭐지? 스토리지 스토리 초장 뺨 소장 가능? 오 missile stabil 노처럼 날 막는 자는 이제 없다 스타디씨 저장고는 아까 1회차 땐 갔거든 그죠? 저장고는 1회차 땐 갔단 말이야 막혀있고 여기서 내려가야 돼 커먼셀링 룸 막혀있고 아주 귀엽네 스피하고 가자 위쪽 귀를 여기서 오류들 할 수 있을거야 아 뭐야 할 수 이래 이래 아 아 아 아 통째로 갔나 진짜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데 언더그라운드 갈 수가 없게 돼있어 언더그라운드 갈 수가 없게 막혀있어 딱 봐도 그냥 차량 가야겠다 물을 써가지고 채우기 안그러니까 저장가능하죠? 이게 뭔 버그야 이건 또 꺼져 꺼져 다 외웠으니깐 금방 갑시다 4층 스터디 C가 궁금하긴 한데 막아놨다고 치고 스터디 C 스터디 C에서 4 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 1층에서 집중하고 보내고 갈까? 보내고 가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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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셀프 중간이죠 아 끝에다 끝에 끝에 중간 아 세번째다 아 여쌌다 불러오자 세번째다 장롤올란다 아 나 이겼어 휘둘러지키지 오지네 아 진짜 뭐야 갱음이 멈췄어 다시 아직 바깥은 어둑어둑해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코마에서 발견한 송선생님 코마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 아 똑같은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스타디쉬 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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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